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, 행복만 가득할 수도 있고,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. 오르막도 있고, 내리막도 있고, 이런 거죠. 이제 저희도 그렇고,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으면 저희가 또 음악으로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고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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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